아 예 심한 상황이 좋으면 잘 나옵니다 배스팅 아이 파도가 또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데는 살짝 능성이 들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견제를 할 때 쭉 가지고 가면 드라마인데 가다가 놓으면 블랙이 감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줄을 더 주고 한번 더 입질이 들어오면 아 이건 블랙 입질이니까 확실히 더 묽을 때까지 놔뒀다가 챔질하는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때까지 충분히 놔뒀다가 충분히 뒀다가 이제 들어가서 아예 안나온다 싶으면 살짝 견제해 또 됐어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지 그러니까 블랙하고 드라마 하고 입질 패턴이 조금 다르고 조금이 아니지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아 요번 다음에 올게 블랙이다 드라마 나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대처 그게 또 중요하죠 블랙 입니다 떠 있는거 보니까 백 스탭으로 파도가 밀면 오늘 마리수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단은 이제 알바퀴로 살려 왔으니까 큰 놈들 더 잡고 바꿔서 이제 하야 될 것 같아요 으 셔 올라와라 그렇지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아무즈요! 빨갛게 들러부터 이란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! 아멘!